Q. 강구석 윤포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이스링이 좋은데 밖으로 나가서는 요즘 어떤 거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컴퓨터를 준비했어요. 아 너무 좋아요. 오늘 이렇게 집안을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꾸며봤어요. 한 번쯤은 진짜 좀 이상적으로 이렇게 꿈꿔보지 않았어요? 집 한 곳에다가 이렇게 컨셉으로 한번 만들었다고요. 꿈꿔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꿈꿔봤었어요. 뭔가 이제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엘콜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 번씩 이렇게 꾸며보면 뭔가 재밌겠다. 그리고 오늘 또 밖에 또 날씨가 좀 흐려요. 그래서 오늘 또 포차랑 굉장히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멤버들 실제로는 포장마차 가본 적 있어요? 있긴 있죠. 있어? 예전에 우리 같이 그거 떡볶이사랑 나랑 같이 갔었어. 맞아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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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면서 또 포장하면 할 수 있는 건가. 어 그치. 그러면 나도 많이 가봤지. 왜냐면 우리 거기서 포장해 왔잖아. 한 번 시간 내서 다 같이 가는 걸로. 좋네. 오랜만에 다 같이 포장마차에서 한 잔 이렇게 내가 쏜다! 진짜? 내가 쏜다! 이거 녹화하고 있어. 저희한테 있어서 게임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룡포차인 만큼 유행하는 그런 게임들을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게임해가지고 안주 뺐다가 줬다가 그런 건가? 게임하기 전에 다들 뭐 좋아하는 안주 있나요? 아 안주하면은 또 너가 그렇게 안주했을 때 그럼 새콤한 거 이런 것도 좋죠. 그치. 볼빙이 무침 하는 걸 좋아하고. 왜 그런 거야 둘이. 형. 형은 또 주당으로서. LA 주당으로서. 요즘에 술 안 먹지만 전에는 안주를 잘 안 먹어요. 형 근데 진짜 도토리묵 시켜먹었다며? 그건 얼마 전에 배고파서 식사로 제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항상 술 마실 때는 안주를 안 먹고 술자리가 다 끝나고 항상 집에 올 때 햄버거를 이만큼 싸왔어요. 햄버거 싸서 먹어요. 맞아요. 자기 전에 딱 자기 전에 먹거나 맞아 맞아. 햄버거 먹는 거 같아요. 뭐 두 분은 좋아하는 안주?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슬기탕 다슬기탕이 아니고 꿈에도 몰랐는데 굉장히 맑은 그 국물이 좋아가지고 다슬기탕 좋아해요. 저는 선지? 아니 저는 술 잘 안 마셔서 그러니까 그냥 안주 말고 네. 그러면 좋아하는 술 있어요? 소주, 맥주, 막걸리 맥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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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맛있 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그 중에 그나마 괜찮은 거. 방금 마신 두부김치? 개콘해요. 저도 뭐 그냥 다 좋아해요. 제육볶음도 좋고요. 아. 그리고 뭐 닭둥치 그런 거.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방구성 윙보처를 오픈하겠습니다. 와. 네. 오늘의 스페셜 MC 는 바로 접니다. 네. 이제 오늘은 팀을 나눠 게임을 진행하고 안주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건데요. 네. 오늘의 팀은 이렇게. 아. 제 정하기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제가 MC라서 제가 편하게 정하는 거예요. 저 믿으세요.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우리 안주 많이 얻을 수 있어. 아니. 좋아 좋아. 맥기가 이런 게임을 잘해. 나도 잘하지. 맥기는 응급이 게임을 잘해. 아. 혹시 맥기랑 팀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 내가 오늘 다이어트를 꼭 시켜주겠습니다.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네. 먼저 각 팀의 팀 이름과 구호를 한번 정해볼까요? 우리 막 가. 일단 웬만하면 팀끼리 얘기하시고요. 그거 말고 딴 거. 뭐하지? 뭐하지? 우리는 우리 큐티즈 하자. 큐티즈. 왜? 우린 귀여우니까. 큐티? 우린 큐티즈 할게요. 큐티즈? 큐티즈? 큐티즈 오케이. 큐티즈. 9호도 한번 정해야 돼요? 큐티즈 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부를 꼭. 큐티즈. 황제. 황제. 오케이. 9호는 정했어요? 우리 95년생이. 하나 둘 셋. 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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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잭. 크로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게임 바로 진행할까요? 네. 첫 번째 게임은 트로트 듣기 평가입니다. 요즘 트로트가 유행인데 다들 잘 아시나요? 찐찐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친이야. 침도 패기. 침도 패기. 침도 패기. 침도 패기. 침도 패기. 얘 침년전 거는 많이 알죠? 아버지가 아버지를 갔던 노래 아는데. 최훈 거는 거기서 나와. 이건 안다. 유행. 니가 왜 그래. 약간 여기가 좀 잘할 것 같은데? 약간 좀 유리해. 내 박자 그런 거 알아요. 내 박자 내 박자 신나는 노래. 그거 아니야 그거 유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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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박자 속에. 그럼 제가 게임 룰 설명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게임 룰 특기 평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임 룰 특기 평가 시작하겠습니다.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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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 어? 왜지? 유. 는. 마. 사람아. 어? 그거 아니에요. 응. 내 너는. 내 너는. 내 너는. 내 너는. 어? 뭐지? 어? 드론. 내 너는. 내 너는. 내 너는. 형 좀 더 열심히 해봐. 야 나 진짜 왔다. 아 빨리 더 해봐. 어 빨리. 지. 내 너는. 지. 내 너는. 내 너는. 내 너는. 내 너는. 어? 어? 큐티즈 큐티즈. 어 뭔데? 부상 발매기. 아니야? 너는. 불에 피 날 뻔 했어. 이렇게 극판이 하면. 뭐지? 아 맞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네. 해 rasa glimpse. 가사를 좀 들려줘. 형 가사를 좀 들려줘. 야 나는. 모르겠다. 좀좀. 좀 더 크게 들려주세요. 살짝만 와 이거 어렵다. 는. 는. 늦지. 계속 G래 황태 크로스 황태 크로스 소중시대 G 크로스에 소중시대 G가 왜 나와? 나는 나는 크로스 아! 근데 난지 선생님 건가? 목포는 한구다 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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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목포는 한구다? 아니 알아듣겠어요? 제가 부르는 거? 아니 알겠죠 그러니까 모르지 빨리 계속 해보라 그럼 다음 노래 네 다음 노래 어렵다 황태 크로스 네 이마 오 누나랍니다 누나랍니다? 어? 어? 네네네네네네네넴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귀여운 여자랍니다 어? 아! 큐티즌 나도 여자랍니다 상립성님 아? 큐티즌 어구당 아니야 어구당 아니야 귀여운 여자랍니다 네 글자 짠짠짠 이따 이따요 이따 이따요? 아닌데? 이따 이따요 나 저렇게 진짜 몰라 뒤에 둥글다가 누나예요 누나? 그렇지 우리 누나 윤정이 누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형 가사를 말해줘야 우리가 제목을 맞출 수 있지 우리 가사를 들어봐요 귀여운 여자랍니다 큐티즈 큐티 누나? 생일 지 알려 드릴게요 이제 때문에 홍진이 형 사랑해 갔 Germans 와우! 사랑으로 세워줘요 사랑의 밥에 띄가 나내나와요 1 대 0 1 대 1 라이엇 옆示있나? 오케이 형 나 근데 그렇게 편하게 하는 거 좋아해 오케이 1대andel 네 ㅎㅎ 한참 Bonverts 형 나 근데 그렇게 편하게 하는거 좋아해 오케이 한 Granая 다치면 아 미스터트롯 인가봐 아니네 아니잖아 지하철! 약보청에 3번 출구 역삼역 3번 출구 지하철 마포 마포역산 신촌 신촌 합정인데 합정인데 조세형 황제크로스 큐티즈 우리 먼저 했어 황제크로스 합정역 8번 출구 앞에서 큐티즈 합정역 3번 출구 앞에서 합정역 4번 출구 앞에서 황제크로스 합정역 11번 출구 앞에서 합정역 4번 출구 앞에서 합정역 5번 출구 앞에서 황제크로스 합정역 1번 출구 앞에서 방금 답이 나왔어요 합정역 5번 출구 앞에서 정답 진진자라 지푸베기 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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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정 짠짠짠짠짠짠 정윤정 짠짠짠짠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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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금 3대 4인가? 나 충격받았어. 짠짠짠 아니라고 하길래. 그러니까 나도 약간 좀.. 마지막 문제 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키티즈!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나 맞혔을 때가 알겠다 했어.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나! 어? 우리 안주 몰라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 우승팀은? 큐티시팀입니다! 동아야 동아야 떡볶이 아니면 좁파야. 이제 큐티시팀은 뒤에 메뉴판을 보고 원하는 안주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차돌박이 더 맛있겠다. 떡볶이, 오뎅탕, 차돌박이, 마른 안주, 스페셜 안주, 족발, 우동, 불맥창, 오징어 볶음. 나 솔직히 스페셜 안주 먹고 싶은데 이건 약간 나중에 해야겠지? 나 오징어 볶음. 그래? 그럼 저희 불맥창! 민기 또 이런 거 좋아하고요. 네. 그래 큐티시팀의 어? 한 번 할 텐데. 우리 수정 보고 들어가는 그런 없어요? 조금 조금씩 먹을 거예요 조금 조금 여기 우리예요? 휴지만 줄 거예요